XSFM입니다. I, D, W, K XSFM을 좋아하는 저 사람들은 왜 계속 세상이 거칠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쏙 빼놓거든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은 하수요. 모두가 함께 잘 살 세상을 만드는 게 상수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적자 생존에 만든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모두를 희생시키는 전사로 자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기개발서나 그에 준하는 미디어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앞에서 드린 말씀에 기인합니다. 세상은 게으르거나 아득바득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명제는 쓸모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외치고 있기엔 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열정의 기름을 부어주는 미디어 친구들 가운데 하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덕질 취재 갑질 덕질 오늘은 덕질 취재 시간입니다. 일단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앞으로 이런 리액션을 해야겠어요 라고 말한 부분을 편집하셔가지고 그렇죠. 공격적이었거든요. 다시 들어보니까 방송 들어보면 제가 미친놈처럼 갑자기 오gypt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 맥힐 업 투 유 오늘은 나도 같이 할게요. 성갑이 빨간색 옷 덕질 취재 시간에 무지갯빛 수염을 자랑하는 다양성의 신 홍성갑 덕질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갑자기 긴장되고 떨리네요. 그리고 저는 무지갯빛 수염 따위 없습니다. 없는 척하려고 면도한거 봐 저렇게 깔끔한 면도를 처음 봤어요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말을 그냥 자르네 소개해주세요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유PD님은 20대 초중반에 한창 음악을 하셨잖아요 네 뭐 스타했지 그렇다고 프로게이머는 아니었잖아요 친구들은 저를 에릭 베넷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랩에 대한 열정같은게 있었나요? 있었죠 어 진짜? 있었어 장난 아니야 나 뒤져 맨날 스타 방에서 몰랐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스타 롬어오에 하니까 랩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는거에요 내일은 랩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열정만 있었죠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1.4일까지 몇 년이 걸렸죠? 7년 걸렸죠 7년 걸렸나? 아무튼 저는 사실상 열정이 없었던거죠 제가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어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6년 걸린거에요 아무도 안 말리니까 아니 근데 열정이 나타나는 발현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라요 유PD님 같은 경우는 열정이 신중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열정이 너무 커서 하지 않아요 밥을 먹고 싶을수록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거죠 그러다가 굶어 죽지 우리 모두죠 아무튼 열정에 대한 얘기를 해줄거에요 오늘 박진진이 굶어 죽지 않게 쥐어 패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오늘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그린 데미지 케어 케라틴 헤어 마스크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행사의 달인 빅그린 입니다 늘 행사를 하니까 빅그린 행사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주목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 엄마 부대가 집회를 하였습니다 같은 그렇죠 하지만 엄마 부대는 가열차입니다 네 늘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빅그린 사장님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에 기름을 부으면서요 네 그래서 그런 빅그린은 어떻게 할까요? 엄청 큰 행사를 하면 되죠? 할복을 하고 제 애인님께서 요즘 짜증이 나 계십니다 왜요? 빅그린은 내가 쇼핑만 하면 그 직후에 행사한다고 빅그린의 말을 빌자면 이렇게 싸면서 뭘 이렇게 많이 주는 행사는 없었다 입니다 바이로매드하고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신제품인 헤어로스 머리가 없어질 것 같은 이름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헤어로스를 필두한 여러가지 특가 행사가 있습니다 사은품만 5가지가 나가는 패키지도 있고요 사은품 가격만 6만원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빅그린의 또 다른 신제품 퓨어 화이트라인 여기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시거나 자신의 피부가 걱정되시는 분 혹은 그냥 빅그린을 계속 쓰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의 커다란 한국에 보면은 헬셈뷰티샵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퀄리티는 대충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가격 차이는 가격 차이는 깨납니다 저희한테 오셔서 사시면 그 쓸모있는 추석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몰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네 헤어로스 샴푸 700ml 두피스가 4만 8천원 원래 9만 2천원인데 지금 4만 8천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네요 네 그게 이것저것 할인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수급을 잃고 계신 여러분들 외에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물론요 온 세상 만사에 대해서 나쁜 말만 막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소셜에서 이탈해 나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소셜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남의 악담 자기 귀척 남의 악담 자기 귀척 남의 악담 자기 귀척 이것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네 2년 전에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얘기네요 왜 그랬을까 그걸 보다 보면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탈을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라이트한 유저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거 되게 많이 리트윗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개발소나 자먼지에 대한 시장의 요구라는 게 있구나 그 요구에 맞춘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업체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경제는 위기라고 말해야 팔리고요 네 너는 게으르다고 말해요 팔려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매저키스트가 하나씩 있는 거죠 경제는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가난한 건 네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콘텐츠가 팔리는가 하면 네가 가난한 건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콘텐츠도 팔려요 네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에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셀레브라는 업체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 했겠죠 셀레브 셀레브라는 단어는 셀러브리티 에브리팅 혹은 셀 에브리팅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 회사의 이름은 S-E-L-L-E-V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셀레브리팅처럼 보이지만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셀러브리티처럼 읽히죠 네 유명인처럼 읽히죠 셀러브리티 에브리팅이 보통 셀러브리티는 인간 아닌가요? 세상 모든 말은 동사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아니 인간도 원래 레이밍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 셀레브라는 회사는 글과 영상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해주거나 출연한 인터뷰 위에 인터뷰를 한 사람의 강연을 열거나 네 제품이나 서비스의 리뷰를 구매로 전환시키는 등 여러 수익 모델 중 하나만 걸리길 바라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아니 뭐 다양한 게 걸리길 바랄 수도 있지 뭐 그게 싫어하냐? 여러분들이 만약 이 회사가 제작한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도 유명인의 인터뷰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력 상품입니다 그 영상 편집 방식이 히트를 쳤어요 대히트를 쳤다고 윤세민 에디터가 저한테 설명해 주더군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영상 제작이라든가 혹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유령처럼 떠도는 말이 지식채널처럼 만들어주세요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상당히 많은 편집자들이 지식채널 2처럼 만드는 법을 다 배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살짝 지니까 다시 유령처럼 떠오는 말이 셀레브처럼 만들어주세요였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 사람 옆에 되게 큰 글자가 흰색으로 바뀌는 이 포맷 그리고 글자가 크고 가독성이 뛰어나죠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개발사에서 그러니까 갑사에서도 고객사에서도 비디오머거처럼 만들어주세요란 말은 못해요 딱 봐도 알거든요 제작비 올라가는 거 그렇구나 셀레브는 제작비가 안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편집의 예술이니까요 저는 일천안이 모르죠 주로 어느 한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고 가독성 좋은 자막과 함께 요점 위주로 3분 전후 편집을 합니다 모바일 위주의 편집이죠 그렇죠 이 컨텐츠를 모아서 성공 무대를 추출하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거기서 어떤 성공의 공식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뷰에 출연한 인터뷰의 강연회를 연다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브랜드의 영상을 만들어준다거나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글이나 그런 것으로 리뷰를 써서 그거를 구매를 촉진시킨다거나 하는 식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두죠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의 궤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만 쭉 보고 있으면 지금 그냥 최근 것만 쭉 봐도 배럴의 서종환 대표 BJ 윤댕씨 래퍼 BYC도 있고요 배그 만드는 업체의 장병규 의장 스트리트 패션 모델계의 왕이죠 에이드리언 호 씬님 정경화씨 이런 아무튼 각 분야에서 셀럽이라고 부를만한 성공 사례 대도서관도 있고요 대도서관 이런 유명한 분들의 결국은 성공담이 되네요 원래 실패담도 성공담이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그 성공 스토리에서 그들이 말해주는 나는 어떻게 성공했다 등등의 그 스토리를 서사를 인터뷰하잖아요 그걸 편집해서 짧게 줄이고요 이런 컨텐츠에서 주로 강조하는 지점은 실패할 용기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아이디어 행동력 그 결과를 얻는 부 혹은 명성 혹은 만족 그렇죠 만족이죠 한 단어로 줄이면 도전정신 도전정신 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셀럽의 성공 요인은 인터뷰일을 정하는 노련함 이라고 봐요 인터뷰 인터뷰 사람을 정하는 노련함이라고 봐요 인터뷰일 정하는 문제의 셀렉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29cm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유명히 알고 있는 홈쇼핑 거기에 프로덕터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16세 농부 항태훈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재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이게 타임라인에 뜬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건 매우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인터뷰에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성공 스튜리를 좀 더 길게 듣고 싶어서 3분이 아니라 강연회를 가게 되죠 아무튼 이걸 가지고 강연을 열든지 리뷰를 유료로 풀든지 하는 방식 리뷰를 통해서 구매를 촉진하는 리뷰를 통해서 구매를 촉진하는 그 구매 전환율이 꽤 높다고 자평하더라고요 이게 보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구매자도 늘 수밖에 없겠죠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업 모델이었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드린 지금 얘기해드린 이 서사는 흔한 자기개발서의 서사로 빠지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성공의 서사라는 거는 거기서 거기예요 배달의 민족 대표님이 여기에서 셀레브 영상에 나와서 말하시면 하시는데 70%가 운이다 그리고 셀레브의 영상에 나오는 그 서사는 사실 흔한 자기개발서 직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긴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 셀레브의 콘텐츠를 볼 때마다 이런 역설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개발서 무용론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말해요 맞아요 이건 콘텐츠로서 너무 허무한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허무하고 말고 그 연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 잘 골랐다 네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이라도 듣고 싶거든요 자기개발서 조금 다른 사람들은 네 조금 다른 면이 뭐냐면은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말도 섞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기개발서에 관해서는 그것은 알기 싫다 8회 안 아픈데 청춘이다 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 셀레브의 지금은 전 대표인 창업자 임상훈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 대표입니다 여러 여러 매거진 파운더죠 창업자 맞죠 여러 여러 매거진의 편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인터뷰 채널 영상 인터뷰 채널을 운영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인터뷰 아이템을 갖고 퇴사에 창업했습니다 창업한 회사 셀레브의 슬로건은 미치세요 하고 싶은 것에 음 즉 꿈 도전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터뷰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그것만 파는 구멍가게다 그러면 불량식품 파는 곳이라고 구분해도 저는 크게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여튼 간에 진행자의 이 말은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해 그럼 뭐가 달라 내가 뭘 잘못했어 아유 너무 그러지 마요 너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아서 더 싸워요 재밌네요 뭐라고요 무지개 놈아 그럼 이제 임상훈 전 대표의 대표 시절 행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유료 영상 컨텐츠에 임 대표가 출연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컨텐츠 업체들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외심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어 그럼요 리더십은 대표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맞는 생각입니다 나만 믿으면 잘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처럼 월급 못 줄 바에야 결국 사람 보고 따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안 따르는 거 젠장 들켰다 경외심도 못 사고 리더십도 없고 여튼 자 2018년 금년 4월 19일 셀레브를 퇴사한 지 좀 된 어떤 한 전 직원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근데 위에 말씀하신 이 말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뭐 맞는 말도 돼요 근데 저 적어도 리더는 열정이 없어도 일부러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경외심을 돈 주고 못 산다는 것도 틀렸고요 리더십은 대표의 역량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 대표의 역량이고요 나만 믿으면 잘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나만 믿으면 잘 된다는 생각을 직원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표가 직원을 믿고 있다고 보여줘야죠 나쁜 사람들아 야 이 나쁜 사람들아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왜 난 다 틀리지 아무튼 나를 보고 따르지는 않아 근데 뭐 이 대표는 따랐나봐요 이게 이런 걸 알고 있는 거고 셀레브를 퇴사한 전 직원이 4월 19일 페이스북에 임 대표의 사내 갑질 사례를 폭로합니다 이틀 뒤 21일에는 트위터에 추가 본인의 트위터에도 또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즉 이 유료 컨텐츠를 본 거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폭로자는 14시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에요 한주에요? 하루에요 그 뭐 제니 방적기 돌렸나요? 근데 그분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하셨 보통은 16시간 정도 일하셨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란한 척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오늘은 윤석열의 역할이 좀 중요해 스타트업에도 일을 해봤고 다양한 업체들이 일을 해봤으니까 하루에 14시간 동안 근무하면 뭘 하나요? 모든 걸 하죠 그러니까 일은 계속 있어요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마이크 마이크 아니 일은 계속 있어요 본인도 하루에 14시간 일하시잖아요 그건 나한테는 내가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렇죠 월급 주는 사람들은 다시 집에 가야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월급을 주니까 14시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나는 오후 5시 때까지 월급밖에 안 준다니까 그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월급 주는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내가 월급을 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처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제가 몇 번 말하는 3차 산업의 맹점이기도 하긴 해요 업무를 끝내라 네 근데 그거는 업무를 끝낸 시간 같은 거는 결국은 배려해가면서 사람의 숫자 고용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한 사람이 14시간 동안 일하게 두는 건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영상 제작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네 뭐 영상 제작이나 살아있는 의견들을 좀 기다립니다 영상 제작 쪽은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때도 있긴 하죠 예외 업종들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은 떡밥입니다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길 바라요 여튼 14시간을 일시키는 회사가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노동법 위반일 것 같죠 근로계약서를 뭘 갖춰야 이 사람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네 이 말을 하려고 그리고 이제 PD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자 담당한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아요 숫자가 적으면 연봉을 깎겠다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이거 어머 케이스 맞죠 네 이건 처음 보네요 앞에 둘은 그래 불법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협박은 조금 이상하죠 그럼 지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재밌는 영상을 만든 게 아닌데 원래 재밌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파이트클럽 마지막 장면처럼 중간에 아무 상관없는 사진을 쭉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인센티브제인가요 아니 인센티브제는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음 그리고 정규직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면 네 그리고 본인의 별명이 미친개라고 합니다 이걸 알고 있고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18세기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요즘 누가 그 사람 별명을 미친개라고 짓습니까 회의실에서 폭로자에게 본 적도 없습니다 종이를 던지며 서류겠죠 종이를 던지며 나 미친개인거 알아 몰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자아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누구입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기는걸 좋아했던 거죠 공포 분위기를 결론 되게 쉽게 잘래 명쾌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죠 작은 회의실에 여성 직원을 불러다 갑자기 성과부고를 하라고 윽박을 지르는데 네가 뭘 했는데 우리 회사에 뭘 했는데 말해보라고 를 15분 동안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와 이거 잘못 아닌 것 같죠 아니 할 수 있는 말 같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뭔 상황이죠 상황도 이해가 되게 세게 갈군건데 그 내용이 네가 뭘 했는데 뭘 했는데 뭘 했는데 말해봐 말해보란 말이야 태도가 강압적인게 문제고 이 태도 이 질문은 잘못이 아닌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직원이 뭘 했는지를 왜 직원이 얘기해요 이건 대표가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정원은 그렇지 이게 뭐냐면요 평가자가 평가는 평가자의 몫이지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제가 뭐 덕질인한테 너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보라면 덕질인은 되게 귀찮아할 거예요 어느새 우리 그걸 다 말하고 있으라는 거야 밥이나 사줘 이러면서 승진을 막 낼 거예요 범위를 줄여서 질문을 줄여서 질문을 하라고 그 차라라 광범위하게 누구의 잘못을 묻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죠 내 말 잘 들을 거야 아니야 같은 거죠 어쨌든 참 강압적이죠 그래서 회식에는 필참이랍니다 지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도 말이죠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고 합니다 소주 3병이요? 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다니겠다 그 회사 그리고 필참의 경우에는요 룸사랄롱 회식까지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룸사랄롱 회식이 왜 있어요? 거기 거죠? 남자끼리 갔다면 또 모르겠지만 여직원도 남자끼리 갔다가 또 뭘 또 몰라 인마 저는 지금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직원도 가서 가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직원도 여종업원을 초이스에서 옆에 앉혀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악췸이군요 저는 아까까지는 뭔가 평가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할 말을 모두 잃었습니다 다행히나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이게 뭐야 지금 저도 앞에서 괜히 시시쿨쿨한 걸로 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폭로자는 또 이제 아니 저 잠깐만요 광고를 들을게요 아니 지금 아직 한참 여기까지 끝내야죠 마음의 휴식을 취합시다 이게 다 뭐야 잠깐만 쉬었다 폭로자의 얘기는 아직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알아요 알아 이경식 사장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평화에는 컴스테이션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건 별로 안 좋아 네가 뭘 평가할래 네가 우리 회사에 뭘 했는데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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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말해봐 XSFM입니다 스레드가 늘어서 CPU만 바꿔 쓸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맞긴 맞는 말입니다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고 컴스테이션에 전화 주십시오 초고사양 주류의 시장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적당한 스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커버를 선풍기보다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벨레 서큘레이터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 서큘레이터 XS몰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습니다만 성매매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음주 강요도 그렇고 밀폐된 방에 직원 한 명 안쳐 혹은 세워놓고 소리 지르는 것도 그렇고 군기 잡는 문화에 상당히 익숙했던 것으로 보여요 폭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어요 아직 폭로자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썼던 내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아마 술자리입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들의 증언까지 합쳐보면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 직원에게 얼음을 던져서 입술을 터지게 했다고 합니다 피지컬한 물건을 던졌다는 거예요 네 일단 폭행이잖아요 그리고 폭로자의 경우에는 결국 공황장애를 진단받아서 저는 그래요 중요한 지적해준 거예요 물건을 사람 얼굴을 향해 던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종종 이게 재판으로 가면 폭로자가 결국 공황장애를 진단받아서 회사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그 즉시 퇴사 처리 이게 3차 산업의 경우에도 이제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산재 사례가 나올랑말랑하는 때까지 왔거든요 문제는 나올랑말랑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겨루고 자시고 이것도 아니고 퇴사 퇴사할 때도 왜 이렇게 사장천국이에요 여기 나중에 나온 얘기로는 퇴사할 때도 사장 한 줄에 3천 원이겠네 해요 다른 직원들 보기 전에 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왜요 글쎄요 제가 지금 점점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멍청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점점 해석이 안 돼요 윤 선생님이 좀 다 설명해줘봐 작년에 어제 제가 뉴스 라운드업을 설명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간의 다툼이 80%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중소기업의 기업을 위축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거기 제가 밑에 썼는데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개인적인 경험은 말씀드리지만 사실 개판은 중소기업이 진짜 개판이거든요 이거는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일하는 일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건데 중소기업 사이 가불관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순서는 폭로자가 페이스북 그리고 나중에 트위터에 썼던 내용들을 약간은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다시 재배열을 한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주로 전통적인 업계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은 가불관계가 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는 갑 쪽에서 뭐 술 먹고 있는데 와라 그러면 와가지고 놀아주고 술 싸주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인신공격 심하게 당하고 그런 걸 좀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원들 생각하면서 참는다거나 막 그러는 경우에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궁금했던 건 아니지만 좀 가정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하청이나 가불관계가 심각하지 않은 업무 분야의 회사라면 좀 나을까? 근데 이건 더 심한데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가자 언론들의 상당수는 룸사롱에 집중했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폭로자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초 보도를 했던 한국일보나 심층 보도를 시도했던 블루트단넷 등의 몇몇 매체는 폭로자 외에도 다른 전직원들의 증언을 후에 수집을 합니다 후에 수집된 그 증언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회의를 길게 끌어서 새벽에 퇴근시킨다거나 14시간 근무했었다고 했죠 아니면 아예 새벽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어? 네 영장실질심사했나요? 우리 지금 경험의 보고가 지금 자기 아카이브를 뒤지고 있어요 와일드카드의 대사가 생각나서요 뭐예요? 그 수사 보고 5시에 하라고 그러고 형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형사가 집에 가지 말란 소리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로계약서는 2017년 6월 이후에 생겼다고 합니다 네 즉 그 이전에 없었던 얘기죠 여기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그러면 아 그러면은 신생국인가요? 그렇죠 건국은 2017년 6월인가요? 아 이게 그 안도라 공국처럼 우리나라 잘 뒤져보면 다른 나라가 있을 수 있다 마이크로 국가? 네 회식했을 때 어떤 직원이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죠 소주를 3병이나 먹였으니까 꼬리뼈를 다쳤거든요 그 직원을 계속해서 꼬리뼈라고 놀려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가비의 수염은 회식하다 다친 적이 없어요 뭔 말이야 이건? 그렇게?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인신공격이죠 네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혹은 학교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피해자 한 명을 늘 붙들고 있어요 네 그 친구들 다치고 막 이러면 그거 가지고 놀려요 아 그쵸 딱 그 느낌 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X같죠? 그 제보 사례들이 뭐 이 회식 술자링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술자링에서 게임이라면서 자 여기는 인터뷰 영상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인터뷰의들의 흉내를 내게 했다고 해요 응? 성병무사 비슷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는 거죠 음 당사자 직원들은 이걸 인터뷰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아까도 몇몇 이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셀레브는 이틀에서 열흘 사이에 한 명에서 몇 명씩의 인터뷰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인터뷰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회식을 하면 그 인터뷰의들의 특징을 담아서 성대모사나 흉내를 내게 시켰다는 거죠 응 회식비가 많이 나오면 역정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나왔길래? 한 2억 나왔어요? 한 20명, 20몇 명 정도가 고깃집에서 100만 원을 좀 넘겼어요 그러자 경로하여 누가 명이나무를 추가로 시켰냐 누가 지구를 이렇게 아프게 했어? 그리고 다음 날에도 명이나물 얘기를 하며 비아냥 냈다고 합니다 아니 좀 이따 룸 싸놓은 걸 사람이 뭘 이렇게 돈을 아까워 해 고깃집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자 플래닛에 가보면 대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명이나무를 그냥 싫어하나? 아니면 누가 울릉도를 아프겠어? 임 대표의 여성혐오 바람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여직원들을 한 명씩 대표실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말은 한 적이 없다 나는 여자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다 당장 두 문장이 모순되죠? 여자랑 말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여자들이 어렵다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들렸더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분노코드와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노코드를 다시 가보죠 어떤 직원이 잘못을 했는지 심할서를 쓰고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심할서를 회사에서 쓰고 있으면 뭐로 쓰십니까? 심할서 서식이 있죠 네 컴퓨터로 쓰죠 장난 아니야 손으로 써!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살면서 많은 장난들을 알고 있는데요 키보드로 쓰는 심할서처럼 재미없는 장난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잡플래닛에 나쁜 평 또 여현발언 등이 올라온 거는 주로 퇴사자들 즉 전 직원들이 쓴 거잖아요 퇴사자가 있어서 직원들끼리 환송회를 열었는데 다음날 참석자들은 팀장들에게 불려갔다고 합니다 왜요? 개별 면담에서 무슨 얘기했냐고 대화 내용을 추궁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팀장들은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그 몇 명 있는 회사라고 이런 여론 통제를 하려고 드는 걸까요? 그리고 회사 내에 안마기가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구매한 거죠 이 복지 차원에서 구매한 안마기를 쓰려면요 자기 팀장에게 사유를 말하고 허락을 맡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은 전기를 많이 써서 지구를 아프게 하려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폭로 내용들을 접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전 직원들도 있기는 합니다 음... 그렇죠 음... 네 원래 그... 그... 폭력이라는 게 똑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져도 그 접수하는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그래요 야근하면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직원한테 아 너무 야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밥 먹고 있는 직원이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런 것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이 돌아오기도 해요 나는 대표님에게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표의 좋은 점만 배웠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제 저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국밥에 머리를 박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보면 그건 결국 비율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비율로 존재하는가 아니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피해면은 또 피해로 봐야 되고요 근데 복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증권자가 그러면 임상훈 대표의 대응을 소개하겠습니다 4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 쓸 일이 있으신 분 이걸 꼭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사과문의 정석입니다 그래요? 네 정말 잘 썼습니다 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들만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떠난 직원이 저에 관해 쓴 글을 보았습니다 글에 적힌 저는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핑계를 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략 어찌하다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중략 이번 일은 100% 저 개인의 부덕함과 잘못에서 출발한 일입니다 사과문이 가야 하는 길을 지켰군요 네 폭로자에게는 또 카카오톡으로 내가 너무 잘못된 방식으로 팀을 끌고 갔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때 댓글을 통해서 고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너무 욱해서 한 얘기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다음 날인 4월 21일 임상훈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합니다 이 전문을 한번 보죠 셀레브 대표직을 사임합니다 셀레브 대표로서 역할은 끝났지만 이번에 깨닫게 된 저의 부덕함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가야 할 끝나지 않은 숙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셀레브에 보여주셨던 관심과 사랑이 저로 인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셀레브 직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고 떠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썼죠 이 사과문과 사임 발표문은 둘 다 현재 임상훈 대표의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요 나중에 가려질 수도 있지만요 영 말단되는 짓을 하는 보스들은 많으니까 근데 그걸 했고 그게 폭로가 되었더니 사과를 똑바로 하고 사임을 했어요 근데 범법이 있으면 따로 처벌은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냥 수사만 진행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방송에서 다룰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광고를 듣고 좀 더 들어보죠 에어비타 터스트제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터스트제로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데미지 케어 케라틴 헤어 마스크 당연히 중소기업에서만 있는 일도 아니고 스타트업에서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폭력적인 보스들의 사례에는 요즘은 항공사 오너 일가들에게서 우리가 많이 봤고요 그 전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천혜 특집이었나요? 대기업 총수들이 운전기사들에게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좀 많이 알려줬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식의 컨텐츠 구성이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온 게 굉장히 짜증나는데 인스타그램에 둘러보기에 최태원 회장의 명언 이런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실제로 폭로자는 항공사들 갑질 사례를 봤을 때 임상훈 대표가 떠올랐다고 하네요 자기가 가장 피부로 겪은 일이 떠오르겠죠 임상훈 대표를 보면 그쪽 갑질이 또 떠오르고 트라우마로 남으니까요 여튼 이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은 권력 집중이 심한 시장에서는 꼭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게 폭로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아무튼 이렇게 되자 완벽하게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올리고 직을 내려놨습니다 직을 던졌어요 한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네 임 대표의 진짜 대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대응이요? 네 6월 4일 아유 앞에도 진짜 대응이야 아니야 또 다른 형태의 대응 들어보세요 네 6월 4일 폭로자는 사이버 수사팀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습니다 연락을 받았어요 임상훈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 직접적으로 들이받았군요 그리고 두 주 정도 지난 6월 21일 폭로자는 또 무언가 우편물을 받습니다 임상훈 씨가 보낸 소짱이었습니다 고소했으면 됐지 이번에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아 형사 고소해서 이기면 이거다 둘 다 네 5천만 원은 명예훼손의 배상금이고요 사임한 시점부터 근무했을 경우를 상정해 받았을 급여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언급해서 추가 소송을 암시했어요 뭐야 내가 사임한 건 너 때문이다? 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지금 폭로 내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월급쟁이인 이 사람에게 이 정도 비용의 소송을 걸었다는 건 사실상 그 단 하나도 인정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요? 사임한 시점부터 근무했을 경우에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사임원 본인이 사과의 의미로 사임한 거잖아요 이 사임에 대한 사임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네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시했다고 했죠 추가 소송을 정확히는 대표로 복귀할 때까지의 금액을 청구라고 적었다고 해요 그러면 대표의 복귀하겠다는 건가요? 복귀도 암시한 거죠 로펌 수임료도 폭로자에게 청구했어요 그러면 이 소송에서 질 경우 폭로자가 물게 될 돈은 거의 한 1억 전후가 되겠죠 그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소장에는요 현직 직원들이 폭로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진술한 자필 진술서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직 직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과문하고는 180도 다른 반응이긴 하네요 여기서 떠올리셔야 될 것은 이 소장에 날아온 당시 임상훈 씨는 셀레브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 진술서들은 내용 순서와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세부적인 건 좀 달랐지만 변호사의 지도하에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공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여튼 그런데 4월 하순, 4월 19일에 폭로가 이루어졌잖아요 최초 페이스북 폭로가요 그런데 이때가 6월 4일, 6월 21일이란 말이에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제출하는 등 행정처리 시간을 감안해 보면 바로 움직인 거 사과문을 쓰던 당시 혹은 쓴 직후에 고소와 소송을 준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빠른 시간인 거네요 소송을 준비해보면 안단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한편 셀레브는 이미 사임한 임상훈 씨는 이제 셀레브와 무관하다 직원들의 진술서는 그 직원들의 개인의 선택이니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퇴사한 직원 진술서라도 가져가보지 회사 차원의 대응은 없다 직원들 개인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진술서를 쓴 거다 한편 폭로자는 결국 변호사 수입료를 모으기 위해 스토리 펀딩을 진행했고 목표액을 달성해 현재는 기조화번호가 닫혀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죠 그러면 형사고소에서 임 씨는 무엇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지죠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면 사과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표직에서 물러날 이유도 없고요 그 잘 쓴 진술한 진정성 있는 그 사과문은 무엇일까요?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스스로 소장이 써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 거짓말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네 이런 식의 내부고발자 폭로자에 대한 사과와 고소의 투트랙 전략은 입을 잠시나마 막는 효과가 있죠 그건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우선 사과를 하면 추가적인 폭로나 아니면 폭로의 확대를 막을 수가 있고 그게 전략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이죠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여론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 건도 동일하죠 결국 고소와 소송이 알려지자 언론은 아까 말했던 한국일보와 같은 언론들은 다른 전 직원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기사화한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것들을요 하지만 룬사롱이라는 자극적 소재가 있었던 폭로 당시의 기사들과는 달리 이번 기사들은 우락가위가 거의 없고 집중적으로 팠던 한국일보로 비롯해 아주 소수의 매체만 기사를 올렸습니다 참 쓸모없는데 역설이죠 우락가위가 거의 없으면 그 기사가 여론상 확산되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네 그게 참 슬프죠 네 한국일보가 혹은 블러터가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그럼 소가 진행 중이겠네요 이번에 배운 사우스파크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무언가를 배웠어요 이번에 배운 중요한 건 그거네요 진심을 담아서 납작 엎드리는 사과를 하고 나면 여론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역습할 때 편하다 변호사는 이 폭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증거가 남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현 직원들에 대해서 아니다 뭐 짐작을 하지 맙시다 입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현 직원들의 진술서 부분은 청취자 부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있겠죠 그렇죠 뭐야 이거 세민이만 노난 무언가 많은 것이 읽힌다는 표정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네 하지만 저는 소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레진님의 현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나왔다니까 너는 너가 우리 회사에 한 게 뭐예요 너가 우리 회사에 한 게 뭐예요 이슬람 하는 거 참 많아 참 많죠 그렇죠 훈장 없나 우리 추소해준다 죽일 거야 임상훈 전 대표가 임상훈 씨가 소장을 보낸 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7월 22일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레진 코믹스의 갑질 분쟁은 마무리가 났습니다 그랬죠 한의성 대표가 사과하고 작가들에 대한 모든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지각비 즉 지체상금이라고 하죠 지체상금 전액 3억 4천여만 원도 지연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고 계약서 또한 표준 계약서 수준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된 게 좀 있네요 완전히 깔끔하지는 않아요 몇몇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직 협상 혹은 투쟁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데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 마무리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 내심 반갑지 않았죠 못됐어 저는 사악한 놈이니까요 아직 내보낼 취재 결과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진 코믹스를 다룬 마지막 방송에서 제가 소설을 좀 썼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당시 레진 코믹스의 소송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던 음모론을 소개한 건데 저희의 의도대로 그 소설을 듣고 레진 코믹스의 전 직원 한 분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제보와 함께 재직 당시 회사 이메일도 하나 제공해 주셨어요 2017년 1월 22일에 업무 담당자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메일이었는데 프로모션의 일자 내용 기획 업무의 협업 부서란에 레진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응? 즉 당시 레진 코믹스의 주장의 허위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어떤 주장이요? 레진님은 프로모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음... 하지만 협업 부서로 레진님이 적혀 있어요 근데 협업 부서로 레진님 적혀 있는 거 되게 웃기다 레진님 분가? 그렇죠 이것은 천황기관설과 비슷한 레진기관설 레진부서설 그러면은 달력 다른 거 쓰겠네요 연후 있고 레진 3년인가 레진 4년인가 그러겠네요 그리고 제보 내용은요 레진 한의성 대표의 당시 사내 생활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냈냐 친한 직원들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큰 잘못을 해도 구두견칙으로 끝내고 친하지 않은 직원 싫어하는 직원들은 가혹하게 다뤘다 아예 친하지 않은 직원들과 싫어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층에는 얼굴도 내미지 않았다 아예 친구를 입사시켜 고속 승진을 시켜주고 전문 분야도 아닌 보직에 내려 꽂았다 소수의 PG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몰리고 있는 현상을 모른 채 한다던가 이러면 야근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친묵 위주 경영 판단을 작가들에게도 적용하고 작가들이 건의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체 그 행위 자체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그거는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리면서 티가 어느정도 나긴 나왔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전 직원의 입으로 직접 들은 거죠 네 생생하게 그때 썼던 소설에서는 유능한 흥망 역이었던 이성업 이사가 현실에서는 한의성 대표의 충실하고 완벽한 오른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정혁 CTO는 개발팀만 청정구역처럼 지켜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보해 주셨어요 이건 뭐 이분의 제보 내용이고 저희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지만 레진님의 현재는 대충 그 내용들을 인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붙여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그냥 성가비가 주제가 뭐랄까 두서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레진 코믹스에 이어서 셀레브의 사례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닥 놀랍지 않다는 것이 가장 놀랍다는 거죠 너무 많이 놀란 척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도의를 해야죠 연기를 잘했어요 뭐 이제 이런 세상 한둘이나 그러니까 젊은 창업자가 자기가 세운 회사 내에서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며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경영을 하는 그런 모습 이게 과연 해외조선의 표준인가 전세계의 표준인가 견제가 없으면 막 나가게 되는 것은 결국 맞잖아요 필연적인 수순이죠 처음에는 합리적인 사람도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해외조선 우리의 표준이라면 그렇지 않은 나라의 스타트업과 한국의 스타트업은 무엇이 다를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에게 점점 발전해갑니다 각박해져서 혐오가 표준이 된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사회 특산물인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청취자 여러분이 있는 혹은 만든 스타트업은 어떤지 들려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송가비는 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달려갈 것입니다 특히 대표님들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어떻게든지 제보를 제가 아주 개막란입니다 그러면서 제보를 해주시면 송가비가 달려갑니다 개막란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막란이 그게 접니다 이러면서 우리 회사 소개해주고 별이 다섯 개 이러면서 지금부터 지고를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인 것 같잖아요 그렇구나 그 회사라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전혀 중소기업하면 그 회사가 자꾸 생각나요 아무튼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 되게 많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청취자가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좋습니다 레진코믹스와 셀레브의 케이스를 사내의 폭력이어도 좋고 회사와 회사 간에서 겪는 폭력적인 상황이어도 좋습니다 두 회사의 케이스를 지금까지 들려드렸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갖고 두 가지를 들려드렸는데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대체 이런 회사들은 왜 이럴까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xsfm25골뱅이주메일닷컴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로 다시는 한 번도 방송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럴까봐 겁나긴 한데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큰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주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변에 일부에서 진심어린 협조가 없으면 증거가 너무 부족하면 저희들도 방송 못하거든요 난관은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일단 메일을 받아보고 네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네 네 정황과 증거를 어느정도 보고 네 일단 일단 이야기는 듣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궁금합니다 예 독질인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은 알기 싫다는 선풍기 말고 벨레 에어서큘레이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주방과 반려동물 식물에도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선풍기가 아닌 벨레 에어서큘레이터는 어떨까요?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XS몰에서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트위터에서 K6K6K6K님 외에 몇몇 분들이 우리 네티즌 103호의 결론에 정면으로 반대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를 보론삼아 쓸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선관이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었네요 대통령만 탄핵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네 한국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왜 이제까지 법을 안 썼을까? 있는 줄 몰랐나? 그러게요 그래서 살짝 살짝만 찾아보니까 역시 법을 우라카이 하다 보니 있는 줄 몰랐나 보다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레포트 어디서 벗겨가지고 복부 타다가 나라면 절대 쓸 수 없는 문구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런 걸로 교수한테 칭찬받아 심지어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동국대학교 다니는데 그거 다 붙이다 보니까 한동대학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우리 한동대학교에서는 뭐 이런 문구인데 그거 몰라가지고 아주 개깨지고 이건 저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희소식입니다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에는 사법부의 구성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이 있댑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 283회 금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문명의 문명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 유성균 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저도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B, W, K I, B, W, K I, B, W, K I, B, W, K I, B, W, K